동대문구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젝트인 일반경비원 신입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. 만 40세에서 65세 동대문구 주민 중 경비원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. 모집인원의 30%는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입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9월 1일부터 동대문구청 1층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놀이집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